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계의 곽정입니다 여러분하고 간단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오늘의 테마는 뭐냐면요 오늘은 공무원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제가 되게 브로드 하죠 근데 오늘 던지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여러분의 공부는 인강이 끝나고 시작이 된다 여러분의 공부는 인강이 끝나고 시작이 된다 여러분의 공부는 인강이 끝나고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인강이 공부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인강은 뭘까? 인강이라는 거는요 혼자서 공부한다면 3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5시간을 투자해도 이해하기 힘든 것을 인강을 통해서 30분 만에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또 인강이라는 것은 혼자 내가 어떤 영역을 막상 딱 공부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인강을 통해서 그 바운더리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바운더리 경계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여러분이 인강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강은 5시간 드립거를 1시간으로 요약을 해주는 네 그래서 1시간 만에 요약을 딱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만을 투자해도 되는 그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세이브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운더리에 대한 영역 여기까지만 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토익영화하고 수능영화하고 뭐 공무원영화하고 똑같은 영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수능영화 다루고 토익영화 다루고 무슨 뭐 달라요? 이게 뭐 또 다른 언어인가? 아니죠 같은 영어죠 자 그래서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토익시험을 보거나 수능시험을 보거나 공무원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점수는 다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배우려는 입장이잖아요 언어가 너무 부담스럽죠 영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익영화 뭐 이거 영어 저거 영어 이 토익 뭐 두루두루 다 좋겠지 두루두루 공부해볼까라는 그 정도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토익은 비즈니스 언어를 되게 이제 term, terminology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공무원영화 같은 경우는 또 사용하는 그 다루는 주제가 토익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자 그런데 토익에서 토익 공부를 하시던 분이 토익을 어찌어찌어찌해서 점수를 끌어올렸던 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쪽으로 넘어 왔을 때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 때문인 거죠 하지만 영어권에 살면서 다양한 주제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다뤄봤었고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토익 공부하다가 공무원영으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힘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었다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성적이 반영이 그대로 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토익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토익에서 공부한 것들을 공무원영어에서 써먹을 수 없는 거냐? 아니죠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은 같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게 다 결국은 영어는요 단어움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좀 막연한 것을 인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영역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그럼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인강이다 자 그럼 인강이 끝나고 나서부터 나의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역을 내가 이해를 했고 요 이제 3시간짜리 5시간짜리를 1시간짜리로 요약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딱 들었다라고 해서 그게 내꺼가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알았다 정도인 거니까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이십 번이고 봐줘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인강이 끝나서부터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강은 빨리빨리 봐서요 바운돌이 알고 영역 알고 범위 알았으면은 내 공부 시간의 확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한 번 보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은 세 번 보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보고 돌아서면 계속 까먹는 거지?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결론은 나와 있어요 다 돼요 다 모든 단어들 다 머릿속에다 집어 넣으실 수가 있어요 다만 개인차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봐서 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을 봐야 되고 일곱 번을 봐야 되고 열 번을 봐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매직 넘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만에 되는 사람인지 일곱 번만에 되는 사람인지 열 번만에 되는 사람인지 이십 번을 봐야지 되는 사람인지를 자 그러면 그 매직 넘버까지는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치고 채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닥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돼요 나는이 아니라요 그 매직 넘버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니까요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닥치고 계속 봐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언어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결국 언어도 훈련이 필요하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외울 수 있다 다만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매직 넘버를 찾기 위해서 꾸준하게 계속 봐줘야 하는 거다 그 매직 넘버를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닥치고 그 숫자까지는 계속 봐줘야 하는 거다 그러려면 시간 확보가 필요한 거죠 그죠? 자 봐준다라는 개념이 그럼 무엇일까요? 눈으로 계속 봐주는 건가 어떤 식으로 봐주는 건가라는 그 봐준다의 방법은 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아 이어가 5 5 6 5 6 6